안녕하세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밥솥이 왔습니다 쿠쿠 한국 밥솥을 미국에서 구입해 봤습니다 안박팅을 해 봅시다 어떻게 생겼을까요? 박스가 하나 더 있네요 쿠쿠밥솥을 처음 사봅니다 코리안 라이스쿠커에요 여기 박스에 그레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짜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쿠쿠밥솥을 드디어 구입했습니다 밥주걱에 들어있네요 주걱 밥풀 때 라이스쿠커에 들어있는 이거는 메이저컵인데 밥통을 여러 번 써본 결과 이 컵을 사용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가장 딱 밥양을 칼을 내려놓고 밥양을 이걸로 쟁여놓는게 가장 정확해요 이 컵은 잘 사용해야됩니다 자 這個 river 원래 10인용 밥솥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큰 밥통이 필요가 없어요 식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서 나가니까 이제 자 이번에 구입한 쿠쿠를 처음 사봤어요 자 밥통 값이 엄청 올랐지만 어떤 건지 볼 수 있나 짜잔 브레이! 예쁘다 예쁘지? 딸이 지금 학교에서 와서 같이 연과 시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빼면 될까요? 오오오 짜잔 짜잔 나이스 헬퍼가 생겼어요 도와줘서 고마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옆모습을 보여드릴까요? 자 오 밥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요만해요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네요 손으로 손바닥 두 개 정도 기존의 10인용 밥통에 비해서 크지 않고 딱 좋아요 이제 점점 식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깔끔하다 어 깔끔하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이게 다 옵션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 큰 차이겠죠 한국에서 만든 거랑 어쨌든 자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게 새로 나온 건 아닌데 이건 이제 압력을 할 수 있고 하이프레셔가 있고 난프레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처음 받아서 몰라 일단 뚜껑을 열어봅시다 어떻게 열리는 거야 뚜껑이 아 돌려서 남편으로 돌린 다음에 오 근데 이 크기에 비해서 이 밥통 속에는 엄청 조그맣다 완전 큐리 사이즈야 손바닥 사이즈 손바닥 사이즈 엄청 조그마 조그마 조그맣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은 6개 6개인데 흰쌀을 했을 때 백미가 흰쌀이거든 백미는 와이드 라이스인데 백미는 6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잡곡 현미를 할 경우에는 4컵 밖에 안되네요 현미를 할 때는 여기가 맥시멈이라니까 어 잡곡은 그냥 4개까지 하는 걸로 4인용 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 3식구니까 그리고 밥솥 안에가 엄청 반짝반짝거리게 났네 이게 완전 뉴 뭐 신제품은 아닌데 신형은 아닌데 새 물건이지만 신형은 아닙니다 그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 샀어요 어 코스코에서 파는 게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저는 럭킬리 월마트에서 세일하는 걸 발견해서 잘 샀습니다 오 딱 사이즈 좋죠 딱 좋다 어 색깔도 괜찮지 원래 이거를 코스코 거를 우리 아들한테 사줬어요 와이트로 음 그래서 써봤는데 좋다고 해서 그럼 나도 사자 그랬는데 월마트가 딱 세일을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여기 인사이드가 다 이렇게 스텐레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빼는 거예요 빼는 걸텐데 어 아닌가 아닌가 갑자기 당황 이렇게 청소할 때 이거 빼가지고 이거를 꼭 청소해야 된단다 딸아 알았지 이걸 꼭 청소해서 써야지 안그러면 막혀가지고 밥통에서 냄새가 나요 그럼 다시 이렇게 푸쉬해서 끼우면 돼요 자 6인용 밥솥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난 프레셔는 김밥 같은 거 할 쌀밥 할 때 좋고 하이프레셔는 빨리 되고 압력 쫄깃쫄깃한 밥솥 오케이 땡큐 안녕하세요 밥통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자 코드를 꽂아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? 준비됐어요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쿠입니다 POP 이너 팟을 넣으래 나 여기 래요 일부 이너 팟이 없다고 좀 팟을 안 넣었다고 팟을 넣으라네요 그러면 플레이스 인을 팟을 넣으래 플레이스 인을 팟을 타고 아 여기 봐 으어 이상하다 what cook has been canceled setting mode for voice guide function setting has been canceled ooo 밥 잘 됐습니다 이 밥통은 메이드 인 코리아 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